어떤 분이 인형을 새로 선물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완전히 흥분 상태입니다 그냥 새인형 새장난감 애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새장난감 아 황곰이도 지금 얼마나 좋아하고 황곰이까지 이렇게 신이 났어요 아이 새장난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은거에요 황곰이 아이고 내가 손이 나갔네 황곰이 자 어휴 황곰이 무는거 봐 황곰이가 너무 좋아하네 자자자 우리 미니미도 그렇고 팬더까지도 열심히 자자자 자 아이고 야 오리야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아직구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이거 뭐 팬더가 우리가 가네 아이고 새장난감을 또 우리가 뺏어가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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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그치 너무 자식 이거 자자자자자자 우리의 욕심은 새장난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흑곰이가 왜 자꾸 휴대폰 케이스를 갈았더니 자꾸 내 손이 나오네 자자자자! 네 아직 뭘 이렇게 야야야야 빨리 내려놔 자자자자 흑곰아 여섯 개를 샀는데 왜 이렇게 하나가 항상 모자라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죠 자자자 미니미 우리 미니미가 막 달려가서 물어요 아유 미니미 미니미 잘했다 역시 새 장난감 우리 황고기도 야야 미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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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라 야 밤이야 밤 밤 자자자 미니마 빨리 내놓고 자자자자자자 야 야 자 황고미냐고 여기가 전구랑이 나타나지 자 자 아이고 수 망했다 아이고 짜자자자자 아이고 세상에 그냥 자 황고미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야 자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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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황고미 황고미 자아 예 황고미의 역동적인 모습 예 새 장난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유 애들 그냥 좋아하네 선물하신 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자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예 예 자아 잠깐만 재미있게 놀 짓지 말고 재미있게 놀자 얘들아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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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